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일당에게 경찰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.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은닉 재산도 찾을 수 있습니다.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일당.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 등 10명을 기소했고 이번에 41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. 특히 기소된 51명 중 1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,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경찰은 바지 임대인과 중계보조원 등이 남 씨와 함께 범행 과정에 긴밀히 가담했다고 판단해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의 주범인 남 씨는 현재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. 법원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남 씨 뿐만 아니라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.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수적팀을 꾸려 800억 원에 달하는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일반 사기와 달리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죄 수익을 몰수해서 추징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. 특히 전세사기 사건에서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는데요. 앞으로 이런 조직적인 경제 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.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남 씨 일당의 범죄 수익을 묶어두기 위한 조치로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.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.